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싱글족 경제가 뜨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경제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구 매장입니다. 일반 가구 매장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곳은 소파와 테이블 등 1인용 가구를 빌릴 수 있는 매장입니다. 이사를 자주 하고 비싼 가구를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1인 가구를 공략했습니다. 매달 3만 3천 원을 내면 다양한 가구를 빌릴 수 있는데 누적 구독자만 2만 7천여 명입니다. 조명이랑 사이드 테이블, 의자, 책상 이런 요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1인 소파같이 작은 가구들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자취 5년 차 박시연 씨는 귀갓길에 먹기 좋게 손질된 과일을 자주 구매합니다. 집에서 식사할 땐 편리하게 1인용 식판을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항상 밥을 집에서 혼자 먹어서 식판을 사용하게 되면 밥이랑 반찬을 한 그릇에 다 담아서 먹을 수 있어서 치우는 거랑 설거지하는 게 편해서 식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줄이는 무인 세탁함도 인기입니다. 세탁물을 넣어두면 업체가 알아서 수거하고 다시 가져다 놓는 식입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쪽에서 설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내 1인 가구는 지난 2022년 75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소형 건조기나 미니 식기세척기는 그 전해보다 4배 넘게 팔렸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뉴스레터까지 등장하며 꿀팁을 나누기도 합니다. 1인 가구에게 방범 장비를 지원하는 안심홈 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원 조건이 되신다면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글족을 겨냥한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